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안녕하세요. 문인기농사입니다. 다음으로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코로나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 고용조정 경영상 어려움이 생겨서 근로자를 내보내야 된다거나 인원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유급휴업 또는 유급휴직 등을 통해서 근로자를 내보내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 나라에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액은 보시는 바와 같이 1일 한도 6만 6천 원이고요. 사업주님이 지급하실 평균 임금의 70% 그 중에서 4분의 3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머지 4분의 1, 즉 25%는 순전히 사업주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 평균 임금이라는 게 뭐냐? 법상으로는 최종 3개월 하면서 어려운 개념인데요. 쉽게 말해서 일주일 단위로 근로가 만약에 고정적으로 순환이 돼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일주일의 임금을 7로 나누어서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보다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원 조건을 살펴볼 텐데요. 지원 조건은 우선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자료로 매출액이 직전 연도 같은 월 또는 직전 3개월 평균 또는 직전 연도 월 평균 매출액 대비 15% 이상이 감소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이라고 해서 이를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사업장의 총 근로시간이 20% 이상 감소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어야 되고요. 근로자 대표 또는 대상 근로자와의 해당 내용에 대한 합의서가 있어야 하며 다른 근로자들을 고용 조정으로 내보내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이 먼저 고용 유지 조치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사업장에서 휴업이나 휴직을 실시하고 이후에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면 사실관계 확인 후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이 지급되는 구조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은 가족 돌봄 휴가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비 지원이란 최근 코로나와 관련하여 자녀분들의 계약이 연기되어 난감하신 부모님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이에 대해 국가에서는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뭐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가족 돌봄 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유는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실시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근로자가 가족 돌봄 휴가를 실 사용할 때 사용자가 이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가족 돌봄 휴가비 지원 또한 사용자가 무급으로 지원을 한 경우에 한해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을 지원하며 임금은 1일 5만원입니다. 한부무 근로자의 경우는 최대 10일까지 지원이 되고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하한액은 1일 2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해당 가족 돌봄 휴가비 지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해당 근로자가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유형 근무제 지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서 실차 출퇴근, 재택근무 등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재택근무에 대하여 대폭 유형 근무제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유형 근무 제도를 사업장에 도입하고 시행할 경우 간접 노무비로 유형 근무 활용 대상자당 주 3회 이상 인정 시 10만원 그리고 주 1, 2회 인정 시 5만원 그래서 총 1년간 최대 52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재택근무 제도에 하나요. 이메일 및 모바일 메신저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을 사업자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도 출퇴근 시간 관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코로나 예방을 위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므로 업무 특성에 따라서 이러한 유형 근무 제도가 활용이 가능한 사업장이라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